코로나19 장기화로 강원도에서도 헌혈이 감소하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헌혈기관들이 헌혈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강릉에 있는 헌혈의 집입니다. 오전부터 헌혈하려는 시민들로 붐빕니다. 헌혈이 적어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극히 일부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헌혈자들이 전국적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2019년 15만여 명이 헌혈했는데 지난해에는 14만여 명, 올해 들어 지금까지는 12만여 명으로 더 감소했습니다. 헌혈 기간은 코로나19 이후 방역 차원에서 학생 등 단체 헌혈이 크게 줄어든 데다 백신 접종 이후 헌혈을 꺼리는 움직임까지 더해졌기 때문으로 추정합니다. 헌혈이 줄면서 혈액 보유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 5일치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강원도 확보량은 3.1일치분에 불과합니다. 3일치가 안 되면 응급수술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난 문자로 인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주고 있어요. 이제 참여 못하신 분들도 아직 더 많으시니까 좀 더 많은 부탁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강원혈액원은 하루 500명 이상이 헌혈해야 안정적인 혈액 확보가 가능하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보러 Ronnie입니다. 감사합니다.